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간 예쁘다 네 예쁘다 저는 말이에요 오렌지 망고의 일도 먹겠습니다 저희 두근두근 방송사고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타지 여러분들께서 또 저한테 우리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커피차 보내주셔서 정말 더워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저희가 커피차에서 나오는 음료들로 정말 그런 행복을 정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잘 촬영하고 있는데 부족할지 몰라도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호이기 전에 이번에는 차선우로서 다가가니까요 차선우 팀장의 멋있는 모습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더운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